공군이 박인호 공군참무총장 주간으로 작전사령부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초로 FA-50 전투조종사가 탑권으로 선정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최고의 공중 명사수를 가리는 올해의 탑권에 역대 최초로 FA-50 전투조종사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 참가한 이후 7년 만에 탑권을 배출한 겁니다. 주인공은 8전투비행단 소속 최준상 대위로 공대공 요격과 공대지 폭격 부문에 참가해 천점 만점에 955점을 획득하는 탁월한 공중전투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2019년 비행훈련을 수료한 최 대위는 FA-50 280여 시간을 포함해 460여 비행시간을 보유한 조종사로 연공방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체 부문 종합 최우수 대대는 전투기 분야에서 제10 전투비행단 101 전투비행대대와 제10일 전투비행단 110 전투비행대대, 제8 전투비행단 203 전투비행대대가 선정됐고 요격통제 분야에서 31 전 대 2 통제대가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공중기동기 공중투하 부문에서는 제5 공중기동비행단 258 공수비행대대 CN-235 수송기 조종사 좌성호 소령이, 공중기동기 탐색구조 부문에서는 제6 탐색구조 비행전대 235 탐색구조 비행대대 HH-32 헬기 조종사 최덕근 소령이, 신영균 특별상에는 제18 전투비행단 소속 F-5 전투조종사 이동호 대위가 선정됐습니다. 신영균 특별상은 지난 1964년 개봉한 영화 빨간 마우라에서 교관 조종사로 여련을 펼친 신영균 원로배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19년 처음 제정됐습니다. 국방뉴스 윤혀수입니다. 국방뉴스 윤혀수입니다.